알람이 울리고도 한참이 지나도록 늦잠을 잤을 때 또 지각일까 걱정을 했지만 주말일 때 찾긴 약속도 없고 딱히 할 일도 없어 버스를 탔을 때 내 옆자리에 앉게 된 사람이 바로 너였을 때 행복한 걸 행복한 걸 어제와 똑같은 하루지만 오늘 하루가 왠지 조금 행복하게 느껴지는 건 소중한 추억 더 많이 간직하시라고 KT에서는 아이클라우드가 무료 거기에 최대 60만원 저렴한 KT 프리미엄 렌탈까지 아이폰 XS도 역시 KT입니다 그건 너 때문인걸 평소 안쓰던 일기를 다 쓰네 KT 프리미엄 렌탈 KT 프리미엄 렌탈